제일 위에서 제일 밑단계를 하시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고수로 갑니다. 네. 유런선 터미널로 대피하십시오. 최종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모든 민간인은 유런선 터미널로 가십시오. 도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들 위중이야! 서둘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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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는 대단하시지만 벽돌로는 놈들을 못 막을 겁니다. 유람선 터미널로 가십시오.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역시 여전하신 것 같군요. 간만입니다, 비비아님. 흠. 뭐야? 이거 골칫거리가 더 늘었네. 흐흐흐. 찾을 수 있을 거라 했지 않습니까? 뭐하니? 그대도 은퇴가 맞진 않았던 모양이오. 흠. 이 난리 전까지는 잘 맞았어. 흠.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 흠흠. 저희가 도와드리지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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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턴. 뭐야? 우리한텐 안 저러고. 흠. 심각합니다, 소저님. 널 섹터의 낌새가 예전과 많이 달라요. 맞아. 도시 전체를 장악하면서 옴닉들을 잡아들이고 있지. 분명 이유가 있겠죠. 왜 옴닉을 노릴까요? 어? 구출지점 주변이야. 민간인들을 도와야 돼. 제 회장소 하나 끝내주네. 다들 터미널로 가자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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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케이언트도 소전도 그럴 수 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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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уже 안아프네. 아 이거 근접hora 별로 안아프네. 흠. 자존심을 내려놔서 그런가? 흠. 아 휴. 뒤에 있어. 오 긴갔다. 떠나는 시민들은 여기에 발이 묶일 거다 아 이거 좋은 거다네 동생한테 배우게 돼서 사람들 빡툴다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 어우 좋은데? 근데 그래픽이 좋다 설 섹터를 잠시 몰아냈어 이제 시민 한 그룹 배에 태우자고 타세요!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들어가세요! 다들 정신 바짝 차려 나 누부님이 제일 먼저 탈 거 같은데 아 근데 사람이 너무 적은데? 사람이 생각보다 뭘 찍고 들어가 타고 쉬어 무슨 소리지? 왼쪽 건물이 뭐고 움직여 철단기다! 어 뭐 나온다 오 저기 있다 오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얘네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어요?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얘네 밤에 빠졌다 얘네 바자 빠진다 어 뭐야? 얘네 누가 됐어? 전송됐어 전송 빈터 주세요 빈터 주세요 빈터 주세요 엄청나게 맞았잖아 괜찮나? 완전 괜찮죠? 아이쿠 처음부터 그쪽 방어 능력이 있었다면 좋아 오 뭐야 내리시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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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 질개를 뜯어 여기 한 명 남아있잖아 아이쿠 차가운 수성전 구호하기 아이쿠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런거 살이 없는데? 그러니까 살이 없는데? 램프 닫고 기다려 선장 확인했소 얼굴 안아 놓았지? 세무리 강완이 벗기네요 저 로봇이 완전 고철인데요 임무 중에 재수 없는 소리는 그럼 그만들 좀 하지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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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오 여기 또 왔어 오 여기도 있어요 오른쪽 오오오 못 가게 해야돼 연락선이 무사히 떠나면 도시내 생존자를 더 찾으러 갈거야 같이 가겠나? 디바 너무 좋은데? 잠깐만 어 전사고? 나 저 폭력배 났다 공 갑니다 나이스 고 딜 아프긴 아프다 어? 조심하세요 왜 저기있어 오오 멋있게 딱 가서 살려주기 오케이 얘네 근데 은근히 이속이 빠른데? 오 뭐야 저의 약품은 틀리네요 저의 약품은 틀리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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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체력 깎은다 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 근데 어 이거 양이 채졌어 야 이거 전설 라인도 진짜 팍팽이던데? 여기 목록당해요 오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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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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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우 오.. 오 그냥 가있어 태아주나? 오 이번엔 비행기 왔어 이게 우리가 탈건가? 아 이제 수비를 하라는데? 연결해 드릴게요 들리시나요? 저는 토론토 교통국의 클레어 호퍼입니다 킹스트리트 용입니다 오? 뭐야? 그거야 우리 전문이지 이거 묻지 않고 하는거에요 아니 아까.. 하지만 혼자 하면 비매로가 되겠어 오! 라마 틀어 어디요? 아 아파 오.. 봐봐.. 라마 틀어먹힌 거잖아 오.. 잡음이 라마네? 아.. 아.. 뭐였지? 주작자야 오.. 저걸 맞췄어 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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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기로 나왔어 오 왼쪽 강력한 정상 오 뭐야 오 맞아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죽었어 오 정확히 쳤는데 죽었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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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왜 죽었지? 이게 안 막아지는 건가? 어디 갔지? 쟤가 잡았지? 어? 있는 데요? 어? 잡았다 어? 아까 진짜 잡았지? 우와 이거 나다 멈춰 하네 이거 뭔 소리야 오 깜짝이야 메르시 왔다 메르시다 메르시 메르시는 누구보다 빨리 와서 날개를 뜯어 명령есто 3m 조금만 버텨 클레어 거의 다 왔어 뭐야 이거? 저거 정말 오 깜짝이야 으흐흐흐 이 건물을 가로지르면 킨 스트리트야 가자 오와 들어왔 수 있다 킨 스트리트으로? 왕이 도네 와э씨 우와 재빡션데 도시 전체가 그래 우리한테 문제가 아니니 거기 갈 때까지 잘 숨어있어 잘 숨어있어 넓셉터의 런던 침공 영상을 봤었지 그때도 일했나? 그러네 이번엔 이 로봇 제작자가 전세계를 한꺼번에 공격한다는 점이 다르지만 너무 아픈데요? 진짜 아프긴 아프다 보스 있나? 내리시는 게 있어요 와 엄청 아파 여기부터 아 네모님 살려주세요 왼손에서 와요 네모님 도망가요 와 라키 없는데? 플래스 플래스 포탑 좀 떨어져라 오 됐다 오 진짜 힘들냐 한 대씩 맞아도 왼손 holy malign file 그거 내 조나 와 핀 오는다 나이스 김포네테릭스가 좋네 이별 HP 구멍 널 섹터가 유니언역 지하정비실까지 쫓아왔죠 자, 전 도망쳤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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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ㅁ 어, 뭐야, 올라가진다! 어, 굳이? 그리 터지는거 같은데, 헤헤, 그리 터지는거 아니야? 아, 저 좀 뒤로 내려갈래요. 아, 무서워. 어, 한 명이 대표로 올라가볼까요? 아이고, 북한군이 왔어요? 아, 앞으로 그런거 있으면 우개인이 됐는데, 아, 왜요? 아, США, 20간을 다 누르네? 아까 낙실로 스타델이 끝났으니까. 어, 나야, 맞아, 맞아, 맞아. 아, 아마, 너무 무서워? 오오, 씨, 어? 근데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어? 브라우스 바이트? 어? 메이라고 해요 메이라고 해요 오버워칠은 전부 활동명을 쓸 것 같았는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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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대체 뭐야? 얼른 문 열어! 어? 뭘 하는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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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머리에 뭘 씌웠다 어? 뻥이 바뀌었어 할머 해결 헐 이런건 난생 처음봐 아직은 방법이 없어 일단 움직이자고 알겠어요 정비 터널은 이쪽이에요 약간 좀 호랏... 호랏다 어 어? 여기 핫슬로통이 있는거야 아 이게 영웅 별로 상호작용 대사가 다 다른가 보다 아 저 뇌 안빨리게 지켜줘야 되네 아 뇌를 빨아갔다고? 로봇 따위에 뇌가 있잖아 아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지키는게 되게 많네 뭐야 이건데 메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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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한 소리다 ㅇㅇ 어? 박체 아 위에도 생겨던네 아.. 롱 쳤는데 나 두 번은 뭐.. 야.. 덕뻐리 친가봐 아 확 킬이구나 응 잡아줘야 되네 그전에 덕뻐리 잡아 덕뻐리 잡아 뒤에 한 대 더 와요 뒤에 한 대 더 와 오 내 빠리 내 빠리 내 빠리 내 빠리 열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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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 뭐 머리가 떨어져서 동력하네 아니 늘뽕님 좀 조심해서 좀 하이딩 좀 하고 해줌 주세요 아니.. 아니.. 모르게 부실 수 없네 아니 여기저기 통통치 아 이게 쏘전의 맛인데 아니 개 맛있게 온다 근데 본인이 힐러 고정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 야 이게 좀 달라 이거 뭐야 이거 내 빠리 오른쪽 내 빠리 오른쪽 내 빠리 오오오.. 진짜 죽은데요?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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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빠리 내 빠리 아 아까 쟤가 정예병이었구나 아 아까 쟤가 정예병이었구나 끝났나요? 그래 지켜주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인정하지 제압자라는 이름이 훨씬 나 인정하실 줄 알았어요 어 이게 날아갔어 방금 어 이게 날아갔어 중앙 스위치 시설을 가로질러 갈거에요 제어 장치로 건너가 이 땅하러 올거에요 빨리 걸어가면서 얘기하면 안 돼 우기님 콜라 한번 가보세요 어디요? 표지가 어디 돼있어요? 클레어 따라가고 있는데요 지하철은 자동이에요 잘 됐죠 엄청 큰 시스템이니까 지하철은 저기 있어요 오! 뭐가 지나가요?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에요? 저 나도 죽었어 빨리 지나가 지나가 지하철이 떨렸네요 뭐지? 아 아 개웃기네 개웃기네 계속 지하철이 뭐야 이 날파리들 네 잘 지하철이 정의 지하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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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야 Nickel 저 무게님 빨리 경계해 지하철이 지하철이 진입한다고 흐흐흐흐흐흐흫흐흐흐흫 흐흐흐흫 다 다 열娘 돼 어 дев 헉 어 뭐야 다 빨리.. 너무 무섭네 뭐야 와 여기 어디야 오오 오오 끝팩했다 오 뭔 소리야 넷파리 2명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어요 오케이 왼쪽 뭐 빨리면 어떻게 되냐 여기 죽나나? 아랫 아랫 윽뚱 윽뚱 여기 흡뚱도 있네 아니 스토어있으면 안 돼 왜 굳이 떨어져 있는거지? 뭐야 뭔 소리야 다시 나왔나? 넷파리 넷파리 보이는거 2명 저기 하나 더 좀만요 여기 왔다 아 이상성이 나요 어이구이구이구이구 핫점킬 핫점킬 핫파라 캐줘 안 돼 안 돼 ㅋㅋㅋㅋ 아 이거 굴사로 살릴 수 있겠다 아 어디 있어 그냥 도와주러 오셨을거에요 넷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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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왼쪽에 넷파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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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빈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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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또 달려 들어가요 달려줘 떨려요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이 그러니까 井 이만 어어 말씀이 아 이런 빈어들이 하나씩은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제일 먼저 죽는다고 넘들도 우리를 쫓아올꺼야 오 그러네 수야가 없어 절대 멈추지마 센트럴파크의 수송선 기다리고 있을거야 가자 저랑 클레어도 총 주시면 안 돼요 아 메리님 낚였어 슈크리임은 엄청 위험 그 정도면 돼 흘러간다 날개로 인식감 저기요 지식감 오 아 근데 인간 많다 오 오 찬스 찬스 자 달려 웰 조율까지 갈 넷파리 지켜 달려 들어간다 저 끝에! 저 끝에! 저 끝에! 저 끝에! 저 끝에! 저 끝에 보스 있다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저 끝에! 오씨! 쫓을게요! 저 끝에! 죽여! 아 됐다 아 아 여기가 여기구나 아 이거 어디서 본 적 있는 이게 데잡이인가? 이것도 한 명 전에 봤던 드디어 한 명이 쓰러졌어요 불이하지 마세요 떨어지면 낙사인가? 아니겠지? 와 폭풍분다 어 여기 얼어있다 아 낙사 아니구나 본인 알아요 어이씨 기합둥 킬 좀 주세요 해빠리 해빠리 안다! 저빠리! 예빠리 하나 더! 얘네 하려고 그거 지장이 없으려나 이제 다리! 일단 살려야 될까 어 아까 뒤에 VES 오쥬아? 오준아? 다시 왔다 우어어어어 오 노우완 왜 기댄igtK 킬게요? 와 아닙니다 아니 늘 뻔해 자잠깐만 타볼라니 끝나는 건가? 타볼라니 타볼래요 타볼라님들 저 죽어가지고 기어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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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어 됐다 됐다 와 나이스 타는 거 항상 제일 빠르시네 시민 보호 시민 보호 엄릭 동포들이여 인간들은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우릴 빛받을 분명 말씀드리지만 제 예상보다 훨씬 위험했어요 에 하지만 다들 해내셨어요 겐지? 뭔가요? 이 침공에는 드러나지 않은 내막이 있을 겁니다 체냐타 스승님을 찾아가 주원을 구해보겠습니다 함께하자 눈동자가 그대들을 기다린다 여기서부터는 시에서 민간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 거야 믿을만한 분들이니까요 저분들도 구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널 섹터가 이 옴닉들을 사로잡는 이유가 있을 거야 소전님 오버워치가 밤시기지 지브롤터에 주둔한다고 조인스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나도 알지만 니 소집에 응하지 않은 데엔 이유가 있어 그건 이제 내 삶이 아니고 내가 적임자도 아냐 잭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그분은 과거의 망령을 쫓고 있어요 오진 않을 겁니다 하... 비비안님 예전 그 시절 그 어떤 위험한 임무에서도 당신은 늘 해답을 찾고 우릴 집으로 무사히 데려다 주셨어요 오버워치의 위협은 당신의 지도력이 이루어낸 겁니다 당신의 통찰력으로 인해 우리 모두의 시야가 훨씬 넓어졌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해안이 필요합니다 해안? 그래 내 의견은 이래 오버워치는 당시의 세계적인 조직이었지 수천명의 사람들과 무한한 자원이 있었어 지금은... 극소수만 남았다고 오버워치도 처음엔 극소수였습니다 그럼에도 해냈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 해내지 못했다고 세계는 우릴 믿었지만 우린 실패했어 그래 널 섹터는 가지 맞겠지만 너도 알아야 돼 오버워치가 폐수된 데는 이유가 있어 모든 걸 나이가 그렇게 말했지 이제 열접하는 걸 아로우되 이 장치를 도저히 못 떼어내겠어요 이 장치를 도저히 못 떼어내겠어요 헥! 내게 맡기시오 어? 어? 토르비온! 그렇지! 운명 답을 알걸세! 오랫만에 보게 되겠구먼!